치트오매틱을 쓰니까 내 화면에 진짜로 돈이 9999999999999999551으로 보여 진짜로 온라인 게임인데 요구르팅인데 치트오매틱이라는 치트오매틱이라는 전무후무한 해킹 툴만 있다면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길드원 중 한 명이 제접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알고 있었어 그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또 주니어 네이버가 엄청 활발해 가지고 게임을 왜 돈 주고 이런 생각이 진짜 강했어 나도 주니어 네이버 동물농장 진짜 재밌게 했었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양심 고백 한번 했었죠 주니어 네이버 동물농장에서 클라라의 동물농장에서 돈복사버그 써버렸다고 치트 오메틱 써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서 치트 오메틱이라는 프로그램 어렸을 땐 진짜 그래서 완전 멍청해 가지고 온라인 게임에서도 여러분 치트 오메틱을 쓴 거야 이게 진짜 웃긴 게 있거든 21억 버그 아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게임들은 서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서버에서 다 전산 처리를 하고 서버에서 그 데이터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로 조작을 해봤자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를 해킹하는 게 아니면 그 인게임 내 재화라든지 이런 거는 임의로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런데 클라라의 동물농장 21억 버그 치트 오메틱으로 뽕맛을 본 그 당시 몇 살이었죠? 아마 내가 그 당시에 11살이었나?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짜리의 순진했던 악마 순진했던 나 그래서 치트 오메틱이 클라라의 동물농장에는 통하니까 야 이거 왜 사람들이 안 쓰지? 키키? 이거 완전 개사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즉시 플레이하고 있었던 요구르틱이라는 거기에 내가 치트 오메틱으로 내 돈을 조작을 한 거야 되게 웃겼어 가령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인게임 내에 5만원 그러니까 5만원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유를 하나 사요 그럼 돈이 4만 9,950원이 됐다고 해봐 일단 처음에 치트 오메틱에다가 이걸 등록해요 치트 오메틱에 등록을 해 그 다음에 이거 돈을 50원 쓴 다음에 또 치트 오메틱에 등록을 해 치트 오메틱이 데이터를 완전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엔 또 돈을 막 4,970원 그러니까 700원 뭐 이렇게까지 바꿔요 또 치트 오메틱에 등록을 해 그럼 치트 오메틱이 막 갑자기 띵 하면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맞아 특정 함수값을 계속 변경해가지고 그 함수값을 찾는 거야 함수값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그때부터 내 살판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9,9,9,9,9,9,9,9,9,9,9,9,9,9,9,9 해가지고 조정을 했지 9,9,9,9,9,9,1으로 딱 했어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 뭔지 알아? 치트 오메틱을 쓰니까 내 화면에 진짜로 돈이 9,9,9,9,9,9,9,9,9,9,9,9,9,9,1으로 보여 진짜로 온라인 게임인데 요구르팅인데 나는 그 순간 숨진했던 나는 서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와 이거 해냈다 이거 나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꿀단지 찾아서 와 나 이거 이러다가 전세계에 해커 랭킹 등록되는 거 아님? 해킹 대회 나가서 1등 하는 거 아님? 치트 오메틱이라는 치트 오메틱이라는 전무후무한 해킹 툴만 있다면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치트 오메틱 하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나도 진짜 착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악의 없는 편법? 뭐라고 해야 되나? 악의 없는 편법?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초4짜리가 인게임네 재화를 999999999원으로 늘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가장 어디다가 먼저 쓰겠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썩어빠진 성인의 마음가짐으로 사고 싶은 거 막 사게 비싼 장비, 유니크 아이템, 치장 아이템 이런 걸 살 거잖아 경찰 내에서요? 이런 걸 살 거 아니야? 그때 나는 가장 먼저 뭐 했는 줄 알아? 저는 길드원들에게 내가 길드장이었거든요 길드장이었어 그래서 길드원들에게 무료로 포션 나눔을 했어요 이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일이야 길드원들에게 여러분 제가 대박 해킹을 했어요 제가 대박 해킹을 했어요 길드원분들 지금 포션 모자라시죠? 제가 공짜로 드립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을 그래서 그 길드원 중 한 분이 헉 진짜요? 해가지고 딱 나한테 그때 이제 딸기 우유가 있는데 딸기 우유가 포션이에요 딸기 우유가 포션이에요 요구르팅에서는 딸기 우유를 막 뿌린 거야 내가 막 뿌렸는데 분명히 분명 뜨는 돈은 99999원인데 한 10만원어치? 10만원어치를 샀거든요? 근데 안 사지는 거야 난 이건 어? 버그인가? 참 순수했어 그지? 지가 방금 해킹했다고 생각해놓고 어 이상하네 왜 버그인가? 왜 안 사지지? 이런 거야 10만원어치가 안 사져 그래서 작게 만원어치를 사봤어 근데 이건 사죠 이거는 사죠 그래서 돈이 99999원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어 브이누 화면에서는 이렇게 줄어들었어 여러분 지금 뭔 상황인지 알겠지 그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좀 더 늘려가지고 5만원어치를 사봤어 근데 또 안 사죠 금액이 막 부족하대 그래서 한 3만원어치를 사봤어 근데 이건 또 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어? 이거 또 되네요 됩니다 하면 되면 또 뿌리고 뿌려주고 어? 안되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땀빨빠 흘리면서 길드원들에게 계속 또 뿌리고 길드원들은 막 이렇게 막 애기새들처럼 어미새한테 먹이 받아 먹는 것처럼 입 벌리고 막 기다리고 있고 자선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점점 더 이상하게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야 이제는 막 5천원도 구매가 안 돼 그래서 뒤늦게 한 2천원씩 구매더니 또 이건 되더라 2천원 구매는 돼 근데 또 다음 했더니 2천원 구매도 안 돼 그래서 천원 했더니 돼 이제는 천원도 안 돼 한 200원 하니까 이제 200원도 안 돼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길드원 중에 한 명이 제접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알고 있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내가 어떤 삽질한지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새끼는 제접해 보시는 게 어때요? 희응히응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시만요 진짜 순진한 마음에 제접해 볼게요 버그일 수도 있으니까 버그일 수도 있으니까 하고 순진하게 생각해가지고 제접해 봤더니 세상에나 나의 통장 잔고 23원 분명 나에게 원래 있었던 돈은 5만원이 있었는데 23원이 남아 버린 거야 분명히 5만원어치가 있었는데 23원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눈을 찌고 현실 부정에 들어가는 거지 뭐지? 아니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치트 써가지고 999999999원을 올렸는데 원래 왜 내가 가지고 있던 5만원도 없고 왜 어쩌다가 돈이 23원밖에 안 남은 거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짱또를 굴리기 시작한 거지 사실은 이게 온라인 게임이라서 내가 보이는 화면에만 숫자가 달라질 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변하지 않았던 거라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 5만원이었고 그 5만원에서 만원 쓰고 4만원, 3만원 쓰고 거기서 막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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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겉값만 바뀐 거를 나는 진짜 그게 돈이 올라간 줄 알고 순진하게 말이야 길두원들에게 아나바다 운동으로 포션 다 뿌리고 나는 산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몫은 없어 참 길드장이지 이제 그 다음날 길드 해체했습니다 그 다음날 길드 해체하고 그 다음날 게임을 삭제했어요 그렇게 요구르팅은 저에게 가슴 아픈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